아가야, 무서워하지 마.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. 정재희 씨만 깨어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. 정재희 씨, 제발 힘을 내주세요.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요, 제발요. 재희야, 이거 봐봐, 커플 티야. 이건 커플 머그잔, 이건 커플 운동화. 너 일어나면 우리 이거 다 사러 가자. 내가 침대도 골라놨어. 어때? 마음에 들어? 너 수술할 때 잠깐 빼놨어. 이 반지 주인은 너야. 넌 내 신부니까. 넌 내 신부니까.